야 떡볶이 공부법 있었어? 철이와 미애 아니냐? 철이와 미애? 아 또 시작됐다 이거 브이로그 유튜버 야 김사카 공부법이 있었어? 아 이게 스카이 공부법이구나 얘들아 진짜 유튜브가 그걸 노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네 11시 15분이 되었습니다 또 코로나 기간에 이렇게 스스로의 목표를 위해서 공부에 정진하는 분들을 응원하는 미미미노 독서실입니다 교재 검사를 지금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도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김민건 학생 네 디자인 공부 중이시군이 통과합니다 갤럭시탭 A 2016 줌이 표정 네 교재 확인하겠습니다 안한말고 세브란스님은 경고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한교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성짱 정지성짱 네 XLR 호두 XLR 이분은 닉네임을 당장 변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닉네임 변경하세요 호두님 닉네임 변경하세요 네 호두로 변경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방송만 이제 소리가 들린 상황이고요 순찰을 지금부터 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20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0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바생을 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인원이 지금 많아서 이분은 저번달 독서실 이용 VIP 고객이세요 네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전혀 의심을 완벽합니다 저희 독서실 이용한지 한 3개월 되시는 고객님이거든요 완벽해요 제가 알바생으로 나중에 그 이분 성인 되시면 고용하고 싶을 정도로 유현님 만화책 펼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어? 매생이 기말고사 D-10시간 매생이 일어나세요 경고 1회입니다 야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? 야 야가미 라이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포칼콘주아 이거 어떡하냐 얘 야 잠깐 미소가 지금 너무 무서워 오우 와 씨 진짜 야 이거 누구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거 티타임 뭐야 이거 소개팅 어? 본인 에어컨 사용서를 꺼내면 어떡합니까? 경고 1회입니다 알에서 나온 지 서너 달이 지나면 아기 펭귄들은 독립을 준비합니다 자 눈빛이 너무 맹한데 이 친구 아 나 야 이게 공부가 되냐? 야 이거 챔프 뭐지? 그 리그 오브 레전드 이거 진짜 아 베인이가? 아 나 이거 전국 큐브 경쟁도 야 이거 뷰티 크리에이터 뭐야 뭐해 아니 뭐해 사실 공부 전에 이거 바르는게 좀 궁금이긴 하거든 어 야 스터디 윈미아라지 누가 겟 레디 윈미아라 그랬어 오케이 시작해야지 이제 시작해야지 그렇지 아 이 친구 카메라 갖고 너무 의심스러운데 아 잠깐만 어 야 눈빛이 페이컨인데 카메라 의식하지 마세요 정지성 학생 카메라 의식하지 마세요 아 아 적당히 하세요 그만 좀 해라 어 이거 깔맞춤 한거 같은데 아우 야 이거 먼지는 왜 쓰냐 이거 그냥 갔다와 어어 어 자신과의 사투 오케이 자신과의 사투 오케이 극복해야지 그렇지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불 좀 꺼줄래 내 램 좀 보게 본인의 피지컬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운동 아니냐 이거 다 야 잠깐만 김계련식 운영 이거 뭐야 퍼거슨 뭐야 이거 퍼거슨 이왕 대회가 지금 열려? 와 진짜 개추억이네 하이씨 이건 새벽 두세시 공부법 아니냐 이거 야 검거완료 이거 닌텐도다 이거 잠깐 모자도 이거 지호 아니야? 아니 컨셉인거 같은데 얘 핸드폰으로 뭐하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작됐다 암소 쏘리버달러뷰 다 거짓말 같은데 이거 어 라 나를 떠나 천천히 잊어주 하이씨 엎드려 하이 이거 인성문제있어? 뭐하냐고 어 맞는데 어 bees 어 tango 어 어 어 아 분명히 거짓말 맞거든요 이게 싱크가 아 나 이거 맞는거 같은데 에이티한테 발렸어 잘 가시고요 너무 무섭다 야 이거 아니 리싱 공법이 있어 이게 보여요 이게 야 이건 나 좀 빌려주면 안되냐 아니 모태솔로는 아닌데요 야 왜이래 또 오우야야야야 내려 내려 야야야 공부하기 싫지 어? 예연아 공부하기 싫잖아 어? 야 김삭갓 공부법이 있었어? 아 이게 스카이 공부법이구나 얘들아 진짜 유튜브각을 노리기에서 몸부림을 누룽지 좀 그만 먹어라 얘들아 아니 얘들아 공부를 해야지 얘들아 몇 학년인지 손으로 한번 표시해보자 몇 학년인지 야이씨 공부 열심히 하시고 어 네 화이팅 화이팅 코로나 때문에 이거 못노는 마음은 알겠는데 페트와 매트 뭐냐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그 아 너 인성 문제 있어 친구야 아하하하하하하 야 이거 진짜 국룰이었는데 마법천자문 야 어? 사춘기 소녀들의 비밀? 허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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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보자 같이 아? 왜요? 어? 아아 야 떡볶이 공법 있었어? 졸린 것 같은데? 이거 드라마인가? 이거 인강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? 강원도 수능의 미래? 철이와 미애 아니냐? 철이와 미애? 아 또 시작됐다 이거 브이로그 유튜버 아 너무 관중인데 가로모드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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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유튜버거든? 어우 아 죄송합니다 와 타이거 JK 공부법 진짜 이거 어우 야야야야야 야 정치색 드러내지 마 네 오늘은 여러분들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번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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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미미 광호 B 미미 광호 C 미미 광호 야 똑같잖아 이거 뭐야? 야 이거 C 고를 수 있어? 야 이거 고를 수 있어? 야 이거 똑같은데? 야 이거 C 야 이거 잠깐